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쟨 누구야? 어? 야! 이거 이거 메시가 없나? 아이고 도구빈 맞았다 이거 지금 뭐지? 각 잡힌 레이더 아머 이거 악마의 꼬리 이거는 유니크고요 두개 다 유니크네 근데 저거는 메시가 망가졌나보다 어 상인이야 이게 제가 그 황무지의 그 보안관인가 그 퍽 찍으면 특별한 손가락으로 감아줄거에요 자 여기도 다 봤구요 이 녀석 하나 있는데 뭔가 네 아 아 여기 쓰읍 여기 혹시 승리.. 버블에 들어가 있었나? 죽인 생명체가 다.. 1500명이 넘어갔어 1508명이야.. 와 많이 죽였다.. 근데 눈이온다니님.. 원래 닉네임이 뭐예요? 참.. 많이 봤는데.. 저 아이디는.. 아이디는 눈에 익은데 눈이 온다니라는 아이디는 낯.. 그.. 낯설어서 총 4명 나올거예요 현상수배공이 특별한 손가락 다운.. 현상수배공이 현상수배공이 다운.. 바크 시스템을 정상수배공이 아우드.. 바크 시스템을 바크 시스템을 다운.. 야 이거 땅으로 올 수 있구나 나 물을 건너가지만 올 수 있었던 걸로 기억했는데 3마리 더 또 뭐하네 거기서 마지막까지 봉제군장 안가봤구나 야 너 왜 이렇게 으른데 누구 또 있어? 볼트의 문제? 실패했어요 기간을 너무 오를 동안은 그게 실패 할거에요 나처럼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본보기를 좀 보여줬죠 그쵸? 어 얘도 특별한 속박을락 두는 애 인거 같은데 방어마스크 방어마스크 이것도 유니크죠 규씨한테 안가죽아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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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침대 되게 깨끗하다 깔끔하네요 침대 제일 깔끔한 것 같은데 여태까지 본 침대 중에서 레이더도 이렇게 깔끔한 침대를 유지시켰단 말이야 니네들은 좀 깔끔한 놈들이군요 어허 아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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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어? 어... 자, 좀만 더 기다리... 님 와서 오세요 아참 이 정도 어 아잠깐만 이쪽 이쯤인거 같은데 어 어 컨텀이네 어 어 누베는 어 내가 윙베이스님 어서오세요 할때 막 엄청 모든 패션의 세세한 퀘스트들은 안한거 같아요 기억으로 안간데가 없죠 어 암주 알렉슨이 암주부터 여기 안갔는데 일단 봉제공자부터 일단 갔다가 자 이쪽부터 갔다가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 방향이기 때문에 뭐 플러스도 그렇지만 포인트 로그아웃은 아니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 사건이 이거랑 비슷하게 생겼었나? 그럴거에요 그죠 그게 뭐지라 진 폭동 진압총인가? 폭동 진압총으로 해석되어 있었던건가? contre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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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ól 오오오오오오aanね안돼 내 죽았단 오른쪽 툭 왜왔나 리스 부 bulk 아주 퐁 이것도 2500발밖에 500발밖에 안 남았는데 5 2 9 5 뭐야 5 5 오늘 왜 안탱기나 했다 5 5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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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뭐 한두번은 일도 아니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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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베... 뭐 이렇게 플레이상 시스템상으로는 솔직히 프라우스3보다는 뉴베가 좋은데 프라우스3 좋은점은 되게 세세하게 잘 엮어놨다는거에요. 스토리들은 저 봉제공자 저 봉제공자 저 봉제공자 저 봉제공자 저 봉제공자 저기저 이쁜데? 여기 벽없죠? 봉제공자만 겁나게 많아요 더 핏 갔다가 여기 가면 일단 박혀버릴까? 정갈이네 박혀버릴텐데 다 아야 아야 박투벌레 주지? 저기도 있다 음 다 때리겠네 말씀하세요 담배 술 마약 술 남자 여자 저렇게 재미있게 표현해 놓은게 몇개 있죠? 제이 의사님 어서오세요 여기 밖으로 물속으로 나가는 길이 있는데 쓸데없는 길이긴 하지만 그냥 있긴 있거든요 참 담배 수류탄 총 마치 어 그 테디비어가 살아있는것처럼 나 안볼때 움직이는것처럼 이건가? 아야 여기구나 여기로 나가면 박호로로 통해요 박호로로 통해요 박호로로 아뇨 최대한 아 아 저는 어휴 최대한 그 소리를 알아 아 뭐야 그거하게 하니까 안들리게 하죠 그리고 있어도 어차피 저는 어 꼭 유튜브에다가 뭐 제 볼때만 제 영상볼때 광고 안나올걸요? 광고를 안달아놨어요 유튜브로 그 돈벌려고 하게끔 되어있는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그냥 보기 편안하고 되어있는거라 제 동영상보면은 시작할때 광고 하나도 안나오죠 아 제일 하나도 안걸어놨어요 아직 전 해외 이렇게 봐주신다니 감사한데 근데 홍보가 안되니까 뭐 어쩔수없죠 내가 뭐 막 홍보하는것도 아니고 콱- 얘네들은 자기들이 어디 있는지 그... 확실하게 알려주죠 소리로 크야- 다일깃어- 일단 소리부터 쟤르고 오잖아 해야죠 할 겁니다 모든 걸 다 할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한개도 낭돔없이 모든 것을 보여드리는 검은 내로방송 아니 어떻게 이렇게 게임을 많이 아시게 됐나요? 아니 뭐 별거 없구요 그냥 검은 내로 유튜브 방송을 봤을 뿐이에요 어이구 어 모르겠는데 어 아 그거는요 탄약은 어 랜덤하게 또 떨어져요 하늘에서 하늘에서 럭이 8 이상이면 내가 알기로 럭이 8 이상이면요 그 랜덤으로 떨어져요 하늘에서 그 저녁에 가다가 뻥 소리가 날 때가 있거든요 그냥 아무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뻥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도구빗한테 총알 찾아오라고 시키잖아요 그럼 그쪽으로 막 달려가요 그럼 그쪽으로 막 달려가요 뻥 그 소리난대로 그 육안으로 만약에 십별을 십별을 했다면 도구빗한테 도구빗한테 총알 좀 갖다 달라고 하면은 도구빗한테 총알 좀 갖다 달라고 하면은 뭐 어 그래 그 심심하면 발생나는 발생하던데 일단 자 어 이쪽으로 뭐? 일단 이 하나 떨어져 있는 데가 있구요 그럼 마더십에다가 들어가는데 그리고 자주 일어나는 데가 몇 군데 있죠 어어 방사능 중독에 걸렸어 아이씨 라더웨이 먹기가 정말 힘들게 힘들어 내가 기억하기도 자주 나오던데 여기 여기 이쪽 부근 이쪽 부근하고 여기 부근에서 많이 떨어졌거든요 뻥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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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죠 여기 나가는데요 저쪽으로 나가면 밖으로 이어져있죠 나 한바퀴이 네 한바퀴이 괜히 добр постоян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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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자 지그재그 아이고 지그재그 지그재그 아 아 아 아 빠르다 어 안되 안되 며스페 어 오 오 오 오 아 야 when 이 열줍 나한테 왜그래 뭐 너만 감정있다고 야 아유 도겸이 아니었으면 죽을뻔했다 아 저기에 버블레드가 하나 있지? 마지막 버블레드 어떻게든 뭐 버블레드 다 찾긴 찾았네요 찾긴 찾았을까 찾 자 제가 잠깐만 아 AP가 AP쪽 있으면 차겠는데 AP쪽만 채우고 들어갈까 이게 어디에 있는지?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나는데 막상 거기에 와보면 다 기억이 나 근처가 나도 여기에 버블레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닌것 여기 버블레드 있었던 것 같은데 바트 시스템 액티베이 바트 시스템 오프 아냐 여기 버블레드 있었어 바트 시스템 액티베이 바트 시스템 오프 여기 뭔가 있었는데 버블렛던 것 같은데 라이트 아닌가 보다 아 사이코 하아 버블레드가 없네요 버블레드 스닉 어디갔지? 스닉 하나만 못찾고 있는데 지금 야옹아이 갔다왔는데? 내가 못 얻었나? 야옹아이 동굴을 갔다왔는데? 여기가 야옹아이 동굴 아니에요? 아 여기 아닌가? 야옹아이 동굴 따로 있나? 아 여깄네? 아이구이 또 난리가 났어 여기 또 하나 더 여기 완전 난장판인데? 뭐하냐 거기서 어 여기 왔었는데? 잠만 스닉을 나 뭐..뭐가 없냐? 스닉 맞는거 같은데? 자 본거 잠깐 가보자 아 모기가 돌아다닌다 이제 스닉 맞죠? 스닉 맞는데? 스피치 덕투 어 맞어 스닉이야 근데 여기에 버블드가 있는데 내가 뭐.. 그.. 취한건가 가보관 못가진 모양인데요? 다 못뒤져서? 다 뒤진거 같은데? 이거 싹싹 뒤졌었죠? 스누 쩝 . 싹 벗어? 버블에 대해 그 노란머리가 바로 보일텐데 있다며 버블레드가 구석에 처박혀 있진 않거든요 보통 딱 보이는데 있지 솔직히 지금 뭐 안찾아도 되긴 하는데 그냥 콜렉션상 없어 어..저기 아 거기 여긴데 아 여기 나가는 길이고 아 나가는 길이 아니라 여기 더 터널로 들어가는 거죠 야호가에 대한 여기 있어 아까 그 지역이 이쪽인데 이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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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인디아나 존스에요? 아 아 아 이게 인디아나 존스 노래인가? 아 그냥 머릿속에 맴돌길래 그냥 한번 따라해 해본거에요. 어딜가야 되지? 나 이쪽으로 오지 않았나? 아 아 이쪽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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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 딴따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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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모든 버블헤드와 모든 지역과 아..아..지역하고도 안가죠 여기 어떻게 가도 되지? 딴따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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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가면 되나? 딴따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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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거기구나 여기 안왔었구나 여기 안왔었구나 여기 슈퍼 뮤턴트가 많은 지역인데 별거 없는데요 화이트하우스도 안가봤지 사냥 이게 어떻게 가더라? 여기 바닥에 가면 들어가는 데가 있을텐데 바닥인가 뭔가 들어가는 데가 있을텐데 바닥인가 뭔가 들어가는 데가 있을텐데 아야 아파 이야 5 날이 빡을 분리 5 5 4 야 대박인데? 눌게 아닌데 지금? 뭐..뭘 들게 쏘는거야? 야 스읍..예 고치장님 반갑습니다. 에? 으아 밭 시스템 압기버를 밭 시스템 압기버를 타드 야, 여기서 이렇게 가야돼? 여기서 아니까? 어, 맞는데? 그렇죠 오오 이쪽으로 가야되는데? 자, 가보죠 어디로 가야되냐? 불키고 어, 여기도 막혔는데? 개특인거는 이미 다 써가지고 총알을 어쩔 수가 없이 여기로 왔습니다 갈 수 있는 길이 없다 여기 있는거 다 뒤졌어요 여기 왔던데요, 다 왔던데인데 여기로 통하는 문이 있는거 같아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거에요 저, 스티트 몬트 몬츠 호텔? 닉네임이 이쁘다님, 어서오세요 네, 닉네임 이쁜사람부터 닉네임이 이쁘다 정화를 자주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또 새, 가미가 새로운데? 아씨 됐어 포기 포기 저기 뭐있냐면요 지금 생각난건데 저기 가면은 그 뭐 비행기가 불씨 차겠나? 뭐 어쨌든 뭐 건물이 하나 파괴돼있어요 거기 들어가보면 지하층에 보면은 어떤 애가 쓰러져있는데 무슨 가방을 들고 서류가방에 보면은 무슨 열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열쇠를 가지고 마인필드로 가서 핵맞은거에요? 비행기 아니라? 어쨌든 예 어쨌든 뭐 사고 지적이 있는데 마인필드 가서 여기있죠 어? 이거 이거있죠 이거 이런 이거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оф оф 그 열쇠가 들어가있어요. 거기에. 이거 별거 안들어가있어요. 매우 어려운 거죠. 배가 아니면 딸 수 없죠. 이 모형집 책 그 열쇠가 들어가있는데 이거 그냥 따도 돼요. 네. 별거 안들어가있죠. 자 깔끔하게 정리한번 하죠. 그리고 이제 DLC가도록 하죠. 이제 남은건 DLC밖에 없어요. 다했어요. 어 이거 되게 많네 아는데. 귀찮네. 이건 뭐지? 소워드왕장도. 아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어 오염된 지하철이요. 마지막 하죠. 자 마지막. 모든 버블레도 완성. 자 잠시만요. 하나기가 하나는 이거는 소주ку. 유정하진 elles 이침링gende 빅 necessarily 이거요. 네. 근데 이게 그fo가 고요.